오늘 생명양식은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생겸 마태복음 2장 9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성탄의 밤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 성탄의 메시지 예수 성탄의 밤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볼 때 예수 성탄의 별을 가장 먼저 발견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여기서 박사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헬라오 마고스입니다 바로 별을 가지고 점을 치는 점성가를 뜻하는 헬라오 마고의 복수용이죠 즉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평생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루당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모두 타락한 상태에 있었어요 모두 자기 배만 불리우고 세상 권력만을 탐냈던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가 이때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아주 극악한 시기였죠 정치,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서 암담하기 짝이 없는 그런 때였어요 이때 동방 박사들이 이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영적인 큰 돌을 던진 것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정배하러 왔노라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영적 큰 음성이었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임하지 않은 이 메시아 탄생의 계시가 이방 사람, 동방 박사들에게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이 당시 다 잠자고 있었어요 이들의 영적 상태가 캄캄한 밤 그 자체였습니다 2021년을 돌아볼 때 이 올 한 해가 바로 이러한 때가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아주 캄캄하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외쳐지는 성탄의 메시지가 있죠 동일한 메시지 만왕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지금 예배 드리러 왔노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캄캄한 어둠을 깨트리는 성탄의 나팔수 성탄의 메신저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영적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헤롯 왕은 바로 이 땅의 공중권세를 차지하고 있는 사단 마귀를 상징합니다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메시아가 탄생할 장소를 자세하게 물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6절의 말씀 보시면 해로당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지라 왕이 모든 대제수당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가로대 유대 베들레 미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에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미가서의 그 예언을 인용했습니다 헤롯은 왜 메시아 탄생 장소를 물었을까요 8절에는 나도 경비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기 예수를 찾아내어 죽이려고 물은 것이죠 메시아를 죽이려는 헤롯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 기도자들이 그 비밀을 다 대주는 것 보세요 바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왕 사단에게 종교가 굴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정치, 사회, 문화뿐 아니라 종교도 또 수많은 교회들도 이 세상 논리에 하나 둘씩 굴복당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점점 변질되고 있어요 사단의 권세에 눌려서 모든 말씀의 비밀을 다 내어주고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두가 하늘이 아닌 이 땅만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살다 보니 우리의 영적인 시야도 땅에 고정되어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사회 땅만 쳐다보는 문화 땅만 쳐다보는 종교와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가운데서 늘 하늘만 쳐다보고 성경을 가지고 하늘의 일을 자세히 연구하는 신령한 동방 박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골로세서 3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 받았으면 제발 이 땅만 쳐다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를 쳐다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또 바리세인들 모두 이들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메시아 탄생 장소까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을 보시면 그 비밀을 헤롯 왕에게 다 대주었죠 그렇다면 왜 이들은 동방 박사들을 따라서 메시아 구주를 찾으러 나서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 사람들이죠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 탄생 예언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별만 보고 쫓아온 사람들이에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람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성경도 많이 알고 있는 신앙의 리더들이에요 메시아 탄생 예언 메시아 탄생 장소도 이미 머리로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가서 이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교회 직분자들 교회 리더들 아닙니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 알아요 성경에서 보고 배웠어요 다 머리로 꿰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 장소로 가서 주님을 경배할 마음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내가 누리고 있는 지위 편안하고 안락한 그 생활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것을 버리고 불편한 길 좁은 길을 걷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복된 이 한 주간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 인본주의적 마음은 없었는지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룩한 치유의 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님께 나와와서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죠 심지어 찬송가 116장, 123장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어요 단지 복수형,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나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세 명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복수형이 세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게시록 22장 18절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는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의 수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만 믿고 그대로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말하고 고백할 때 그 세심한 믿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우리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은 모두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물이 황금이죠 황금은 당시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금이 귀하듯이 옛날에도 금, 황금은 아주 귀한 예물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왕으로서의 권세, 왕으로서의 권위를 보여주는 예물이 바로 이 황금인 것입니다 두 번째 예물, 유향이죠 이 유향은 당시 제사장에게 바쳤던 예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성막에서 피우는 향과 또 제사에 함께 사용되는 재료죠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예물 제사장이 하나님을 선빌 때 사용하는 중요한 향이 유향입니다 이 유향은 온 인류를 대속하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물, 모략이죠 이 모략은 죽은 시신에 바르는 약품입니다 특별히 시신을 썩지 않게 만드는 방부제로 사용된 것이죠 이 모략은 온 인류의 죄를 속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예표한과 동시에 자신의 고난을 직접 예언하시고 또 성취시키신 선지자로서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면 동방의 이 이방 사람들이 이러한 예물을 드릴 것을 구약 성경은 이미 예언해 놓고 있어요 10편 72편 10절 말씀 보시면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미래용으로 표현하고 있죠 또 2사의 60장 6절 말씀 보시면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 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것이다 예언하고 있죠 또 2사의 60장 9절 말씀 보시면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은금을 싣고 와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토요일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이날 우리는 성탄절 특별 새벽 예배로 다시 이곳에 모입니다 이날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경배하는 신령한 돈방 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자의 황금의 신앙, 유향의 신앙, 모략의 신앙을 정성껏 준비해서 성탄절 새벽 그 첫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정성껏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021년 연말을 예수 탄생의 빛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2022년 소망의 한 해를 힘차게 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캄캄한 밤, 칠흑같은 죄악의 밤 가운데 온 유유를 밝힐 생명의 빛, 아기 예수님의 탄생 그 탄생을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수요 3일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가치들, 종교, 심지어 교회까지 사단막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때 우리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쳐다보는 동방박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깨닫지 못하는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의 구원의 발걸음을 깨닫고 경배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캄캄한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아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탄생해 주시어서 예수 탄생의 빛을 만방에 비출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 탄생의 그 감사, 감격을 함께 누리는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의 주인삼는 그러한 우울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람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말씀해 주시옵소서